2,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던 1월 초 증시가 1월 말이 되자 벌써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외국인들의 매수가 뚜렷했고요.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저희 김동삼의 인사이트에서 함께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희 설 연휴 앞두고 현금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오히려 매수를 더 넓혀놓고 가야 되는 건가요?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. 저 같은 분은 현금화를 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장기 추세를 기본으로 깔고 시장을 보거든요. 장기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추세 전환해서 완전히 고점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긴 시간 휴장은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에 실패했죠.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.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핵심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 그나마 악재 속에서 버텼던 것은 기업 실적이 일부 좋아서 시장을 버텼죠. 그런데 어저께는 캐터플라나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죠. 그런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또 뭐였냐면 무역 분쟁이 결국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제 확인시켜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계속 드렸을 거예요. 이제 그거는 일봉에서 있는 게 아니라 주봉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이격이 벌리는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격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왔는데 하락 추세선까지는 가지 못했죠. 거의 근접하게 와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. 그런데 캔들로 보면 오주선까지 올라왔어요. 오주선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서 더 밀리지 않은 모습이 좋아 보이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아직 이격이 더 남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밀리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결국 미국의 실적을 봐야 되겠죠. 그런데 미국의 실적에서 우리 핵심 키포인트는 또 뭘까요? 애플입니다. 애플. 그러니까 지난번에 애플이 2019년도의 매출 가이던스를 내보낸 거 보면 중국에서 매출이 10% 정도 줄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이 정말 반영이 되거나 더 악화됐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은 또 충격을 받겠죠.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셧다운은 35년이 지난 데도 버텨내고 또 무역 분쟁이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로 버텨내고 금리 인상이 더 가지 않을 거다,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버텨서 시장을 그만큼 바쳤는데 그때마다 나온 게 뭐냐면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없다라는 거.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시장, 미국 시장은 결국 기업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확 쏠릴 거다. 또 그런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다른 뉴스로 버틸지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버팀목이었다는 거. 그 버팀목을 우리가 계속 믿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결국 버팀목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금입니다, 금. 왜냐하면 너무너무 조용히 조용히 올라와요, 금이. 금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이에요, 안전자산. 그런데 이 금값이 사실 올라오게 되는 가장 기본적 베이스는 위험 자산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또 위험 자산을 위협하는 악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중앙은행,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벌써 금을 많이 사재기해도 중앙은행들, 특히 중고 같은 경우에는 역대로 최고치를 많이 보일을 갖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죠. 그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이 올라온다. 그럼 안전자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전자산이 시세를 분출한다?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 자산이 투자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치 정도가 아니라 투자 가치를 키워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.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월봉을 뛰어놨어요. 월봉을 뛰어놨고 보면 제가 그때 선 하나에 쭉 그어놨는데 이걸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, 양봉. 양봉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도 갔고 이전에도 갔잖아.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죠. 그런데 그 전보다도 주가가 금값이 더 올라가지 않는데 뭐가 걱정이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일목기정표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돌파가 안 되는 자리였어요, 후행스펜이. 그런데 지금의 자리는 돌파가 시도되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는 달라요.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하락을 멈춰서 행보하면서 방향성을 주는 자리였고 지금은 시세를 분출하는 자리예요. 같은 가격대보다 이때가 더 높았지만 같은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. 그 얘기는 위험 자산이 쉽게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위험 자산의 공격적인 매매는 좀 어렵지 않을까. 물론 저점 대비로 올라와서 시장에 많이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큰 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는 안전 자산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말아줘야 됩니다. 안전 자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이슈인데요. 우선은 어저께 제가 만기날을 잘못 알려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구정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. 제가 날짜를 잘못 봤는데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구정주가 거의 다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가 만기 전주나 똑같은 거니까 프리미엄 감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만기는 굉장히 가까운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. 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어저께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요 근래 기관은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었는데 오늘도 기관이 매도를 합니다. 근데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빠진다? 오히려 예전에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 때 주가가 올랐어요. 근데 지금은 기관들이 요 시점에서 많이 받쳐줘서 올렸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기관들이 다 받쳐줘서 여기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관의 행보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외국인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금 살펴봤고요. 그리고 설 이후의 향방을 이제 지금부터 슬슬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. 자, 오전 시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코스피코스타 조금 늘려가는데 오후까지 힘내십시오. 저는 그럼 오늘 보라돌이 물러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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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